뭐에요? 대화 없는데? 7과 8과 7과 8과 7과 8과 그래서 너희들 테스트하는거 그 뭐야 그래서 이거 너희들 영작해석하는거 말고 알겠지? 해석하는거랑 그 다음에 문법 체크하는거 있지 그 한마디로 어 그 학교 이제 저반 중간고사 보고하니까 어 뭐 대화에서 서둘령은 지금 둘 다 두 학교 다 이제 대화에서 서둘령은 안나왔거든 그래서... 에이씨 야 니가 이거 문장을 내가 말했지 고등학교 핵심 뭐라고? 분석 네 니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거야 어? 알겠지? 그래서 이 테스트는 그렇게 가해 해석하는거야 그 다음에 문장에다가 본법 체크하는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 요즘 특히 너희들 야 학교 프린트 보니까 또 뭐 간단하지 않더만 그래서 지금 그거 해서 어 꼼꼼하게 해서 그거 그 해야된다 알겠지? 야 이거 빨리 빨리 체력아 빨리 앞에거 봐 어 자 자 또 한단 하고 해야 또 하니까 자 맨 앞장이야 옷 입어 아가 맨 앞장이야 저기여기여기 맨 앞장 자 이거 오른쪽도 자 한단 그래 해봐 얼른 해석하고 얼른 해석해 바로 해석해 이렇게 있네 해석 뒷자리 있어 자 해봐 There's no monkey 어 얼른 해 이런 원숭이 There's no monkey like this 그쵸 어 이것과 같은 세상에 어 이런 원숭이는 없어 자 그 다음 원숭이 할래 해석해석 해석 아니 아니 코가 너무 커 이츠 그것들이 어 코는 어 너무 커 그 다음 뭐야 나 생각해 그것이 이거 어 네 자 그쵸 어 어 너무 이제 비현실적인 거야 아 아 이렇게 하구나 자 그 다음 해봐 어 동현아 나댐 봤어 나댐 봤어 여기 여기 탭 있죠 이번에 그 여름 필터 보니까 이런거 나왔던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이거 여기 탭 뭐해 죽었는데 아니 관계되면서 앞에 아니 아니에요 접속사 제일 많이 말할게 접속사 아니에요 여기 탭 뭐해 못봤는데 못봤는데 아니 관계되면서 앞에 선행사가 있어 없잖아 여기 탭 뭐해 아 이거요 이거 이거 미치겠네 관계부사도 앞에 선에서 있다니까 여름 여기 야 해석 해석이 뭐라고 됐어 지시 서른 추억 그러면 대시 뭐라고 있어 대시 얘를 꾸며주고 있는거야 그래 여기서 대신 그러한에서 지시 지시 얘는 지시 여명 경성 네 얼른 질 때가 없어요 영상보지 어 뭐라고 여기 나와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있냐고 안 나와있네요 어디 어디 아 설명이 네 아 설명은 안 나와있지 지시가 있는거 같은데요 어 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야 얼른 지시하고 없으니까 빨리 빨리 왜 그러냐 지금 요즘 너가 이렇게 프린트가 생각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쉬면 핸드 핸드 하지 말라고 아니야 좋나봐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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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른 나는 동의하지 않아 I saw That Kind 해서 원숭이 원숭이 어 그러한 그러한 종류의 원숭이를 TV에서 봤어 본적 있어 그거는 진짜다 어 그렇지 네 아 아 아 아 이거 왜 이거 알겠어 약간 접속상 헷갈리잖아 보통 sv 접속상 왜 이걸까 뒤에 뒤에 이게 지금 여름 프라이트 나오는거야 뒤에 뭐가 나왔어 뒤에 카인드 아이소 명사지 근데 얘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가상명사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뭘 써 줘야 돼 자 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 카인드 어 그렇지 어 어 근데 그냥 카인드 오브 하잖아 그러면 그냥 셀 수 있는거는 얘가 이렇게 해주는 한마디로 앞에 나와야 되는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정사 라고 합니다. 한정사 한마디로 가산명사는 이가 그리고 특히 단술 가산명사 달릴 때는 앞에 한정사를 써줘야 돼 한이 왔어? 어디 갔어? 그래서 요거 탭 해가지고 그거 나올 수 있어 알게요. 그게 자 오케이 다음 거 쭉쭉 한잔 자 해봐 이 동물 이 동물은 긴 코와 이제 코가 길고 두개 길고 달카로운 깃발을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진짜 인거 같냐 다음 해 어 어 인터넷은 그걸 이제 체크해보자 어 오케이 다음 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어 어떻게 생각하냐 어 다리가 없어 그렇지만 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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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 다리가 없는데 보통 다리가 없으면 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어 그니까 어 약간 이제 어 뭐 신기해보이는 뭐 그런건데 아 자 다음 거 어 외우 그 스트림 야 어 어 자 다음 나도 어느새 이 원숭이는 외우네 작아 어 마냥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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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지 응 응 어 렛츠 뒤에 뭐쓴는지 알았지? 렛츠 뒤에 뭐쓰? 아 아 렛츠 뒤에 뭐쓰냐고 렛츠 뒤에 원형쓰자 아 몰라 알아 몰라 응 왜 원형쓰? 저걸 렛츠 사입고 렛츠 사입고 렛츠 사입고 나니까 택시 길 가고 택시 몇시분으로 택시 어 자 오케이 좋고 자 여기 오른쪽 거 이거 자 이거 해봐 자 이거 해봐 어 어 어 저 신발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고 있는 신고 있는 야 이거 맞지? 네 이거 여기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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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 줘서 보세요 네? 아이씨 치게 끝내줘 고래라는데 뭐 복관대 광대대 네 복관대 응 근데 망고라라가 진짜 없잖아 그랬지 응 왜 접속사가 나올까? 접속사 생년월일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치해 야 여기서 웨어가봐 웨어가 타동가 입다 어 그 여자애가 입고 있어 뭐를 맞지 이거 이거 복잡없잖아 불완전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지? 위치해 위치해 하하 하하 자 신발 자 다음거 해봐 네 어 어 어 멋지다 여기서 데이가 나타나는거 도우듯이 신발이죠? 응 자 그다음 어떻게 느끼냐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야 그러면 아까 어떻게 생각하다랑 헷갈리지 말아요 어떻게 생각하다랑 뭐였어? what do you think of it 어 어 네 거기 오브 자리 있잖아 what do you think 어딨지 어디 여기 여기다 써 여기 오브 자리에 about 써도 돼요 네 what do you think of it about the same 자 그런데 뭐야 what do you think of it 뭐랑 같아 how do you feel about it 랑 같은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마 이렇게 think 일때는 what을 썼고 feel 일때는 how를 쓴거야 응 알겠어 네 어 어 어 어 어 그 이제 바꿨으면 안되는거야 그니까 what do you think of it how do you think of it 하면 안되는거야 어 어 왜요 어 어 왜요 어 왜요 왜 그러냐고 왓이랑 하흥은 어 어 어 어 왜 그러냐고 왓이랑 하흥은 왓은 음 대면서도 하흥은 음 음 음 음 음 음 하거든 그래서 왓은 주기가 불완전해야 돼 근데 하우는 주기가 완전해 그럼 왓두유 띵크가 보고 있잖아 그 띵크 중에 목적이 없어서 불완전한 거야 근데 하우 이거는 이 필은 여기서는 자동사야 자동사니까 하우를 쓰는 거야 자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냐 자 how do you feel? 이거 느끼다 내 대답은 뭐야? 띵크로 대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를 생각하냐를 물어볼 거야 자 뭐야? 나를 생각해 애가 어떻게 보여? 가볍고 편안해 보인다 신발 여기 룩 뒤에 뭐 놨어? 여기 룩 몇 형식? 룩 무슨 동사? 감각동사 몇 형식? 뭐? 오 형식이라고? 아니요 아이씨 오 형식을 이렇게 해보가 되다 그쵸 감각동사 몇 형식? 와 2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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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식이잖아 네 아니 지금 예비 고1 맞아? 네 뭘 내내냐? 마음만큼은 예비 준비해 아니 이거 감각 어? 네 감각이 이거 보호자이잖아 보호자 입었으면 안 돼? 보호자이요? 보호 아 부사 부사 쓰면 안 된다 그러지? 네 자 L, Y L, Y L, Y 아 자 뭐야? 나는 사고 싶어? 뭐? 뭐? 좀 3점씩 어 이거 이제 가면 돼 그치? 자 2번 해봐 나는 좋아해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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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요? 개가 입고 있는 이거 똑같죠? 똑같네 나는 자 다음 나는 생각해 나는 생각해 너무 싫어 어 좋다고 가볍게 어 그렇지 어 어 자 다음 거 나는 너를 동의할 수 아 I don't agree 자 동의하지 않아 실제로 하나를 샀어 어 그거 하나를 하나를 지난주에 지난주에 자 저기서 원이 가르치는 거 뭐예요?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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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t 안 돼? it하고 원하고 오는 차이지? 특정 그래 it은 특정한 거 없고 얘는 불특정한 거지 응 너 왜 it 쓰면 안 돼? 뭐 왜 불특정한 걸 써야 돼? 그러게요 자 거기다 해 원은 불특정한 거랑 종류를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원이 나타내는 건 뭐야? 그릇코트지 근데 이 남자애가 입고 있는 그릇코트를 뺏어서 산 게 아니고 똑같은 동일 동일이 아니고 근데 무슨 말이야 이 코트 이거 장바 종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뭐만 해야지 브랜드 찍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인데 동일한 게 아니라 종류는 같은데 동일한 게 아니라 아니 그때 원을 쓰는 거야 네 형경이 이해해? 안 돼? 하하하하 책 좀 읽어 하하하하 아니 너도 이해 안 되지 얘기했어요 진짜? 따보아요 그러니까 따보아요 예를 들어서 엄브로 이거 봤어 그치 형경아 나 쟤가 입고 있는 거 마음에 들어 그랬어 그치? 근데 되게 좋아 보여 근데 나는 실제로 지난주에 하나 샀어 그러면 얘가 입고 있는 거를 뺏어서 똑같은 얘 거를 뺏어서 산 게 아니고 엄브로 똑같은 모델인데 저 똑같은 거를 다른 데서 다른 걸 샀다는 거지 뭐만 해야겠어? 응 그래서 이거 이수로 하니야 알았지? 응 왠지 느낌이 잘 될 거 같아 안다고요 안 들려 그래 놓고 틀리잖아 너 틀리면 저한테 치세요 반대 받는 거 아니야? 너 그럼 벌써 죽었어 그럴 거 같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있어 내가 이제 오한전 자 그 다음에 해봐 이렇게 말하면 작전하지는 말고 그래서 Much heavier 훨씬 더 고 보이는 것보다 그렇지 어 여기 멋지 그쵸 이거 강좌 벨이 아니고 어 진짜 문제죠 없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거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자 해봐 아 아 아 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아 아 생각해 이제 배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3 Gren 포edi three Ter zal 알vo 아 아 아 아 좋은게 아니야? 좋은게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무슨 진정이야 아 이 새끼 해석이 없구나 엄청 웃어요 근데 어떻게 진정해 무슨거 아니야 근데 저거 영어 듣기할때도 해석보면 진정해 아니라고 밑에 뭐라고 놨어? 그럼 진정해랑 일왕을 샀냐? 각종 이거 국가 쓰레기 진짜 근데 뭐야 무슨 내용이야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잖아 네 컴온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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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정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냐고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아니 그니까 컴온 아 유은병아 이런거지 어 어 왜 그렇게 그따지 그러는거 아니야 그냥 지금 진짜처럼 현실처럼 그래 현실처럼 그리고 조금 지루해 끝 오늘 할래 끝 네 니 생명 끝 진짜 죽여 야 하니 조용해 여기 쌤 나왔지 네 몇 장치?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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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아 끝에 뭐가 있어 미친거 아니야? 몇 장치? 이 형식 이 형식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아니 조금 길게 뭐가 귀여워 뭐가 귀여워 뭐가 귀여워 어 어 이거 씬이 뭐야 뭐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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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 뭐 감각공사 맞아 감각 감각 접어 아가벌 감각 아가벌 자 그래서 Ly 하면 한이 된다 되네 무슨 의미야 잘 뺀다 여기 잘 뺐어 자 그리고 여기 어 리트 됐지? 네 여기 어 빼면 또 한이 된다 아 어 한이 어 이거 어 빼면 안되지? 할과 이런 다음 아직 하나 여기 리얼라이프씨 리얼라이프씨 안 나가잖아 우리 남준이 나가는데 야 남준이 리얼라이프씨 나중에 리얼라이프씨 우리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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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요 선생님 선생님 진짜 요즘 무서워서 무서워요 진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해요 이거 어 하늘 씹어봐 자 이 모자 어 고생하게 어 하하하하 가벼고는 하나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 L가 있으면 안되지?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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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아직 뒤에 스피컴 없는데 왜 안해요? 스피컴 안나오고? 네 스피컴 뭐한데? 아 니 없다고 아 죄송해요 하필 진도 안나와 자 여기가 짧아 자 에드가 뭐야 광고지? 광고 어떻게? 어 그래 전화기가 강하다 물론 에브리 뒤에 뭐라고? 애썼으면 안돼 네 자 밑에 있는거 샀고 아 나 여기서 막 많은데 나 미쳐버리겠어 이거 사용하자 네 자 그 다음에 팔과 아 팔과 냉장히 이거 주시면 안돼요 이거? 졸린다 시가 붙이지 않네 이걸 그럴 수 있어 왜 시비야 아야 아 야 와 진짜 와 왜요? 자 이거 이리 와 우리는 1시간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네 긴장해 우리 거의 다 쐈어 야 네 어 엄마 이거 먹어볼까? 그래 어 자 보이냐? 네 이게 자 이게 헤브 피피 어 헤브 피피 어 모어덴 모어덴은 이상이죠? 네 어 1시간 이상 동안 어 어 여전히 어 엄청 그 해당되지 응 어 자 이거 헤브 피피 아 현경 어 어 현재 완료 뭐야 이게 내가 할 중에서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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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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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니까 포로나 그래 어 아 흠 엉 오케이 자 감당 우리 코피 거의 어 어 네 자, 그 다음 거 해봐 추운 날씨다 어, 와라꼬데 졸라기 쉽네 나는 싫어 줄 서는 것을 진정해 추운 날씨 추운 날씨에 줄 서는 것을 열려야 그 하다 진정해 어, 잠깐만 자, 이거 알지 왓 어 형명 이거 알지 왓 어 형명 자, 왓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하우죠 여기 하우시면 안되고 하우가 콜드에 한번 틀려야 해 하니 왜 안했어 왜 멀뚱멀뚱이 귀만의 자리 벗어 네 자 진짜 벗네 덩이 고소해 네, 덩이 고소하고 있어 딱 졸리니까 자택만 해도 안 되지 자, 여기 헤이트가 많이 나지 오, 그래 실화의 검사 야, 이거 중요하지? 네 네 자, 하니 헤이트는 여기 Too, Too 쓸 수 있어? 없어? 죽여야 다 있구나 이거 쓸 수 있지? 네 왜? 헤이트가 싫어하다 그 좋아하다 패밀리에 들어가잖아 Like Like, Love, Hate, Preferred 네 이렇게 패밀리가 많아요 패밀리가 이렇게 많네요 그 시작하자 뭐 좋아하다 아, 너 두 밖에 없어요? 그래, 두 밖에 없는 데 있고 한테 세게 됐는데 자, 이거 아무튼 이거 세 권 I can stand in line 자, 아무튼 그래 자, 이거 자, 이거 어, 연정해 어, 이거 짠짠한 우유 어, 땡큐 어, 땡큐 자, 다음 끈 해봐 박 오빠 어 저 남자가 줄을 뻔치 않았어 어 That man didn't wait in line 자, 여기서 wait in line 뭐 줄 서다 네 근데 너 어 요즘 플레이트 보니까 뭐 cut in line 이렇게 나와잖아 맞아요 세치기 어 여기에 cut 쓰면 안 되지 네 어 여기 세치기 한 거니까 세치기 같이 응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당연하지 오 나 어제 학원에 어제 집에 네 이치 반에 갔어 우와 우와 세 시간 났어 세 시간 났어 아, 좀 더 작구나 아, 얘 근데 좀 이거 분노장인 거 같아 누구? 이 사람들 아 여자가 다 어 너처럼? 그건 너 아니고? 그래, 너야 왜요? 그쵸 좀 더 아닌 거 같은데 분노장인 좀 더 너 자 아 좀 안 써 너 빼고 그러고 그냥 여기서 일하잖아 아이씨 뭐하고 싶어 그래 자, 그 다음 자, 이건 뭐해? 그 소년이 너 호호이가 주어지? 내 뒤에 있는 놈이 내 뒤에 있는 놈이 자, 킵 ing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뭐하지? 계속해서 나를 밀어 어, 계속 나를 밀어 참을 수가 없어 어 그렇지 여기 스탠드가 참다예요 네 스탠드, 참다 여기 참다일 때 바꿀 수 있는 단어 뭐 있죠? endure 알아요? 네 그 다음에 pull up with pull up with 스탠드 참다 으이씨 죄송해요 허니 네 여기 S 맞죠? 네 그 다음에 킵 뒤에 2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안 되죠? 네 킵은 아인요네 예전에 했던 그 메가 프리크 시파새끼들에서 그 메가 프리크 아, 크가 아닌데 시파새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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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파새끼들에서 그 K가 거니까 네 아무튼 킵 아닐지 어 이렇게 어 자, 결국 미니까 이제 현장 어, 그냥 예장 야 쒸 깨워둬 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뭐 이거는 뭐 이거 여기 요즘에 추워 어, 밖에 좀 춥나? 네 좀 추워요 어 너무 춥다고? 안 추워요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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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주세요. 오케이. 뒤에 명사를 꾸며줘. 오케이. 뭐야. 그다음. 히터 붙이고 있어. 어. 붙이고 있어. 나는. 어. 자. 여기에 이제. Not at all. 이네요. 나를. 전혀. 뭐 말해줬다. 전혀.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공부에. 어. 그치. 너가 잘하는 거? 어. 어떻게 안 돼? 어. 견딜 수 없어. 어. 어. 넌. 그 고등학 할 거야. 그 고등학. 다음. 어. 내 필통. 어. 어. 뭐 봤냐. 어. 어. 해부로 물어봤지. 그래서 해부로 대답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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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어. 어. 어디갔을까. 긴장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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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정지. 그렇다. 어. 어. 엘프는 원영하고. 원양하고 또 한 번 왜? 원양하고 또 한 번 셋 알지? 투 다시 한 번 자 찾는 거 선생님 촬영하는 거 이 새끼 이 새끼? 원래 그래? 아니 그게 아니야 왜 안 끝내지? 빨리 가고 싶다 자 이거 해봐 아 어 stepped on my foot 내 발 또 밟았어 이거 피어나왔어 뭐였어? 어 괜찮냐? 아니 아니 세 번째 It's the third time he did that today 세 번째 세 번째다 오늘 Did that 여기서 됐은 뭐야? 그거니까 지시 대명사지 응 얘는 지시 대명사지 응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이나 그랬어 견딜 수 없어 얘기하겠다 I'm down He's not wearing his glasses 아 오늘 안경 깨어 일단 그래 잘 안 보여 안경 깨어 뭐가 일어났니? 안경 깨어 축구할 때 오늘 아침에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여기 중요해 Should have pp 네 뭐야 뭐 뭐 했어야 했다 이게 바로 이거 조동사 have pp 죠 조동사 have pp 랑 반대된 개념은 조동사 뒤에 동사원역 그래서 이거 시험자 어떻게 나오면 틀리나 He should be 만약에 He should be 그러면 틀리려 네 Should be 해버린 거야 얘는 현재를 안하는 거고 얘는 과거를 얘기해 해야 된다 아 네 더 조심히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조심히 세 세 번이나 그렇지 자 여기 밑에 뭐야 야 잠깐만 기다려봐 네 이거 스피커만 하면 끝나고 야 나 무슨 말 네 장소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분명 크라우디드 그치? 한다 테스트 말했잖아 자 여기 잠깐만 잠깐만 귀에 이거만 붙나 자 자 뭐야 너무나 시끄러워 밴드 없어 이거 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잠깐만 너희들 이거 솔직히 뭐 할게 별로 없잖아 뭐 시험 보고 할게 없어 별로 그치? 그래서 내일 그거 할건데 너희들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 특히 요즘 해와요? 이거 출과 출과 좀 해와 출과하는데 뭐야? 출과하는데 이거 어 알지? 그 문법 체크해주고 해서 어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내일 있잖아 어 어 내일 와서 어 내일 오전까지 이거 여중 이거 다 해야 돼 알지? 네 네 잘 받고 받고 어 어 어 그래 넌 이거 알아서 해 절반 하던데 예 오케이 응